마음이 통할 때면 익숙해진 서로가 놀라웠어 널 사랑해 평온한 지금처럼만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맘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이틀 만화 그렸으니까 딱 여기까지 칼같이 딱 오늘이 저번보단 낫다 저번보다 나았던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케이 그럼 다시 또 오늘은 이제 댓글을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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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